자, 오늘은 세자짜리 세 번째 해석 방법을 배워보지요 순서는 2, 1, 3이에요 두 번째 글자를 제일 먼저 해석하고 맨 앞에 글자를 두 번째, 끝에 글자를 세 번째 해석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한자 읽어볼까요? 기다릴 때 기다릴 때 꽃화 마실 음 당할 당 탈월 노래가 당할 당 밤야 잘숙 기다릴 때 아침조 일어날 흥 하여금사 거울경 빛을 조 써이 부채선 휘두를 휘 오를 등 배주 위험 위 위험 위 나갈취 나갈취 수레 거 편안안 심을 종 매화 매화 드물소 이 소자는 성글다 라는 말인데요 드물다 여기 드문드문 심을 제 국화국 백백할 밀 안을 포 손자손 손자손 앉을 좌 어불부 아우제 설립 네 한번 읽어보시죠 대화음하고 대화음하고 당월가하라 당월가하라 당야숙하고 대조흥하라 사경조요 사경조요 이선휘로다 등주위하고 등주위하고 취거안이라 종매소하고 제국밀이라 포손좌하고 후재립이라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대화음 어떻게 할까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꽃을 기다려 마시고 근데 무슨 얘기에요 꽃이 피기를 기다려서 경치가 좋거든 그때 모여서 술 한잔 마시고 그런 말이지요 당월가하라 달을 당하여서는 노래를 하라 직역하면 그런데 달이 떠오른 밤 즉 달밤이 되거든 달밤을 당하여서는 노래를 하라 뭐 혼자 불러도 달이 꼭 들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죠 문치도 있고 여기서는 당자가 마땅 당자로 쓰이는게 아니고 뭐 뭐 할 때를 당하여 이렇게 해석하라는 연습을 두자를 넣은 거에요 당야숙하고 대조흥하라 밤을 당하여서는 차고 그렇죠? 대조흥하라 아침을 기다려서 일어나라 대조흥하라 해석할 수 있겠죠? 아침을 기다려서 일어나라 사경조하고 거울로 하여금 비추고 사실은 거울로 하여금 비추게 하고 이렇게 되는거죠 이선휘로다 부채로서 휘두른다 그 말에서 이제 우리는 부친다 라는 말이 나왔죠 부채로서 부친다 등주 위하고 쉬거 안이라 배에 오르면 위태롭고 쉬거 안이라 수레에 나가면 편안하구나 즉 지금 말하면 자동차와 저런 배를 가지고 대조적으로 설명한 거에요 자 거기 보시죠 등주 위하고 쉬거 안이라 이 말은 배가 조그만 배 있죠 그냥 동력선도 있을 수 있고 무동력선도 있고 조그만 배가 거길 타면 배가 휴층휴층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태롭다 했지 지금처럼 뭐 7층 8층짜리 큰 배는 흔들리지도 않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나 좌우지간 옛날로 말하면 그 배하고 수레하고 비교해 볼 때 배에 오르면 위태롭고 수레에 나가면 편안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매소하고 제국밀이라 매화를 심으려면 드문드문 심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국밀하라 국화를 심으려면 촘촘히 심하라 아하 알았습니다 다시요 매화를 심을 때는 성글개 심고 드문드문 심고 매화나무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니까 아무래도 드문드문 심으면 되겠죠 총총 네 총총 심으면 또 잘라내라고 바쁘니까 제국밀하라 국화를 심으려면 촘촘히 심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포손좌하고 손자를 안고 앉아 계시고 부재립이라 동생을 업고 서 있구나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대화음하고 당월 가람 대화음하고 당월 가람 대화음하고 당월 가람 사경조요 사경조요 이선희루담 사경조요 이선희루담 이선희루담 등주 위하고 지거하니람 등주 위하고 지거하니람 등주 위하고 지거하니람 정매소하고 정매소하고 제국밀하라 보손차요 부재립이람 보손차요 부재립이람 부재립이람 중분분분분분분분분분col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